어? 오옇? 지금 붐이 나고 있어 붐이 나고있어 붐 이게 뭐야. 뭐야? 시인 저анд 내려서? 네 아, 우리 막 홍수났네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오 예쁘다 마음에 든다 적들이 침입하기 어렵다 우리 우리도 근데 침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홓 그러게 그라제 그라 priced 젠마 하아아아아아 어 하아아아아아아아 왜그래요 아니 왜그래 산내소 비가 내려와요 산내소 비가 내려와요 어떻게 해요 오 짠어 사장님 나빠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미친놈 엄마 8년 아아 아니 물 내려와 어 잠깐만 오 오오 좋은 방법이다 오 오 오 똑똑해 나 똑띠하지 똑띠하네 아따메 똑띠하네 이건 물 근데 우리가 없앨수 있잖아 네 어디서 깝치지 이거는 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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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깝치는지 모르겠지 나 튕겨나지 않은채 난 밀라 난 아무리 때려도 난 낙사하지 않지 그라제 난 몸빵의 신이니까 그라제 물을 난 없애야겠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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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자 특불로 없애면 될 것 같아요 귀찮게 블럭 놓기도 귀찮네요 제발 도ache 없 often 피큐 consort 어허허허허허허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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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내려갑니까 stick go on 변기 잘 내려가 변기 잘 내려가 뭐했어? 아 요즘 어 요즘 누가 이런 그런 뚫어뻥 씁니까 LTE 뚫어뻥이 대세입니까 한 번에 없어졌네 어 좋다 좋아 핫 낙법! 좋아 어 이득이구만 아니 그냥 저쪽 그냥 펴들어가서 부셔보고 올래요? 부셔보고 올까? 아 입구도 바꾸자 입구? 오케이 고단카 웃기자 웃기 존나 똑똑한거 같애 이러면 레알 모를까? 입으로 그냥 넓히면 모르잖아 그러네 오 똑띠하네 똑띠하다 우리 오케이 한 이런식으로 오호 이렇게 하려면 모를거 같애 레알 모를거 같애 맞춰봐 마초 마초 맨 어? 어? 어디지? 어디가 진짜지? 어 저기가 세번째니까 저기구나 하고 딱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까요 쟤 뭐하냐? 모르겠습니다 와 에이 에이 너브라 이리와라 너브라 어딨지? 너브라 뭐하노 아 쟤 또 이상한거 준비하냐 smallest 우ɔọ sok 으아 레알이다 나 다 날라갔다 dopp 잃어버렸어요 아 나 엔더진조 바로쓰면 되는데 근데 till 하나 더있다 아직 템 많다 부자다 우리 마을 우리 부자라 우리 마을이요? 한번더 죽어도 철칼이 있다 살아있지 야 일단은 저기 일단 내가 돌검 가져갈게 저기 지금 뭐하고있거든 돌검으로도 그냥 기본으로 일일것 같은데 맛좀 맛좀 맨 가자 돌검이랑 리쉬한번 갈까요 돌검 리쉬? 돌검 러쉬 러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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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변에 적팀은 없는것 같습니다 적팀은 정말 멍청하구만 엔더진주 또 졌으면 좋겠다 엔더진주 또 졌으면 좋겠다 엔더진주 몇개 있었어요 아버님 오케이 조밥인것 같은데요 또쪽 내가 안떨어줘 그냥 가서 들어가자 여기 앞마당이 없어 근데 나 피 두칸 남았어 앞마당이 없어 제가 탱을 하겠습니다 오키 오키 죽었다요 어 어서와요 안녕히가세요 아버님 어떻게 되십니까 게리야 뭐하나 게리야 게리야 게리 죽었네 뚜툰이 근데 상당히 못하는것 같아요 얘네 왜 용암을 구하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레알인것 같습니다 아버님 너무 몬하는데 그냥 빨랏빨랏 끝날까버릴까요 얘네 그라제 이상한데 아니면 좀 더 놀릴까요 좀만 더 놀리자 아 이거 있다 어떤거요 어떤거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일로와 뭐하지? 바본가 구원 어머니 왜 거기있노 아버님 미라승입니다 QX 전시 비빔아 범인이잇는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여 으흠흠흠 물 몇개 캤어요 우리 어... 여섯개? 오케이 많이 캤어 가자 쟤 뭐 하고 있는데 달짝? 뭐지? 저거 그냥 혼자 놀려고 만든거 같아요 그러게 딱히 알필요 없겠지 그렇습니다 저희 한번 하고 올래요 심심한데? 저거 아직 이벤트 안 열었잖아 미리 가있으면 우리가 1등 아닌가요? 그런가? 대체 내가 볼 때 가는 길은 만들어 놓고 오는 길은 안 만들어 놓는데 그러게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지 약속을 하고 가자 이번에는 까랭 뻑 뻑 아 엔더진주 있었으면 저거 그냥 어? 뾱 한 다음에 뾱 하면 되는데 아 시리오라 뾱뾱 오면 재앙 내린대요 여울아 네 돌 안 캐도 돼 어 그래요? 어 드림 맞추면 돼 건축 지을라구요 그래 야 돌곡빈 좀 만들어 여울아 여기요 어 아버님 다이아몬드 한 개 있는데 다이아몬드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볼까요? 응 아버님 다이아몬드 한 개면 갱대한걸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한 개면 죽여버린다 다이아몬드 한개면 엄청난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로와 보십쇼 다이아몬드 한개면 죽여버린다 아 삽 같은거 안맞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다이아몬드를 제물로 바치면 제물로 바치면 다이아몬드가 사라집니다 뒤지고 잡녀 어 왜이렇게 아파 뒤지고 잡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올야 몸이 너무 아파 내가 우리 이럴때 쳐들어오면 다 뒤집니다 어 아파요파야 여기서 야올이 돌이 많어 술이 술이 마 술이 정말로 술이 술이 마 술이 이만 오케 오케 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술이 뭔줄 알아요 모세야 어떤 술인데요 맞춰봐 어... 아니 정답 알잖아 맞춰봐 어... 아... 신술 엥겹 아니다 신술 어... 왜왜 우리 왜 죽었어 내가 때렸어요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으악 뭐야 뭐야 누구야 누가 우리 팀이야 나 그냥 아무나 때렸는데 죽었다 어... 괜찮습니다 저 이벤트가 기대났는데 없앴어 어 여기 왠가 부수진 느낌? 저거 뭐지? 만들고 없앴는데? 좀 덜 자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음 또 빠간가 빠간가 시청자가 초차는 안 눌렀는데 12시간 지났는데 아 오짜놈 뭐샤야 초차 한번 그거 해이야 오짜놈 저 이 어필을 해야겠다 나에게 그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크래프팅 박스가 없다 크래프팅 박스 아군이 마크 상대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너 좋아 어 뭐지 가 아 내가 있구나 머시야 네 어딨노 팀기지에서 겟이 돌리고 있어요 그라믄 안된다 안돼 죽었다 그암은 걔 빡친다 그암은 걔 빡친다 아숨도 떨었습니다 아 몸 안내고 있었대요 머스 머스 머스야 머스야 안녕 마가님 마가님 머스야 우리 오랫동안 방송했는데 네 그동안 고마웠다 아버님 아버님 저쪽에서 용암이랑 고기 두세트 숨겨놨어요 어디 저쪽기지에서요 잘했네 쟤네 쟤네 신명 가뜩이나 없는데 잘 가져왔네 쟤네 그지 됐다 이제 떡이 먹을게 없어서 유니세프에서 구호물품 받는데 그럼 안돼 맞어 어 가뜩이나 어 탈춤에 파무시면 소원을 틀어듭니다 이러던데 돌아치고 있네 돌아치고 있네 가서 저 죽으면 그거 없애면 안될까요? 그냥 달달아 죽으면 안돼요? 나는 집 다 부셔버리는데 이 쓰레기네 핀이 권력 남욕을 하다니 어 나 피 한 칸 야 내가 소원이 있어 어떤 소원이요 내가 내가 먼저가서 여자친구 만들어달라고 할거야 뭐야 아 여자친구 아 아 아 아 안돼 아 먼저가서 여자친구 만들어달라고 할거야 먼지분해버리게 먼지분해버리게 먼지야 빨리가라 아 먼지야 빨리가라 아 멀물물따 다 먼지야 어디갔노 어 아 아 오빠야 이거 뭐여 모르겠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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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는데요 그냥 저거 점프맵에서 탈춘맵의 강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일단 저 왔으니 소원 들어주세요 아 무슨 소원이죠? 들어주실거죠? 어 봐서요 그러면 안하지 안할래 저살한다 어 해줄거에요? 일단 일단 말해보세요 아 니가 가능한거 가능한거야 니가 탈춘맵 강도를 좀만 더 높일테니까 그 다음에 오실래요? 아니 이거 일단 왔으니깐 해준다면서요 어 가능한거다 그냥 한다고 해라 에 오케이 별풍선 100개 싸라 싸라 빨리 어 싸라 으아 왜 니가 찼나 이 포니스티로 100개 감사합니다 마시 칼퇴근했데요 아 칼퇴근했어 씨 아 씨 칼퇴근했다 돌아가려면 자살해야된다 아 젠장 아깝다 정말로 완벽한 소원이었는데 그치? 네 정말로 완벽하고 완벽한 소원이었죠 좋아 칼을 먼저 한게 있다 야 우리 돌고깽이가 없어 우리요? 다이아국깽 있어요 다이아국깽 없잖아 어 우리 다이아국깽 아까 썼어 진짜요? 응 무슨 국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어? 아버님 응 왠지 나무국깽이를 저거 캐다가 요감에 떨어트릴 것 같지 않아요? 캐다가? 오 캐다가 왠지 떨어지고 같지 않아요 한번 캐 보세요 나무국깽이로 나무국깽이로? 나무국깽이로 캐다가 왠지 떨어트릴 것 같지 않아요? 어 나무국깽이요 나무국깽 어딨어 여우님 네 네 여우님 각오하십시오 나무국깽이 어디갔노 나무국깽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 우리 기진 누가 다 털어갔어 이거 방금 방상자 있었잖아 이 장애인아 리얼리? 옛날에 한 한 아거라전 청년 나무를 캐고 있었다 돌을 캐고 있었다 아 나무 나무 아 힘들어 아 아 아 없어지않노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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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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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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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구세요? 나는 이 코볼스톤 생성기의 신 생성기다 생성기에요? 네 성이 생이고 이름이 성기다 놀리지 마라 민감하다 예 예 예 예 예 예 C 펑! 니가 그러면 쓰다버린 곡괭이가 이 절 곡괭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예! 그러면 이 쓰다뜰기 없는 나무 곡괭이니? 마십니다! 오오오오! 역시 정직하구만! 네! 저는 정직합니다! 정직하니깐 이 나무 곡괭이에다 Q5를 부쳐서 주겠다 뭐요 이 씹생끼야? 마강! 따아아아아아아아악! 조 João. 아₞! 프리야! 좋으 caused cá! 어... 어후.... 좋아요 되어양?! 잘 rises,아이고님! 아... peel이 잘 해져야. 비가 본적 제한이야 이거? 어! 어! 으어어어어여오오오ավ!! 어、 그게 잘 hacia 저 그. 오오오오오옹! 야..! 하하 개잘 개잘 하하 하하 나이소 아버지 내구들아 벌써 30%가 달았어 괜찮습니다 우리 산실형이 산실형이 우리 생성기름이 있으세요 생성기 레알인거 같은데요? 개팔너 내구들 벌써 반남았다 이거 숨겨둘까요? 이거? 걸리면 우리 자 땐다 여기 짝퉁신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뭐야 뭐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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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짝퉁신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뭐예요? 증거있어요? 공복 sos 안녕하세요 저...저기 신 말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짝퉁신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뭔 소리죠? 개소리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는 중 원 앤 투 앤 쓰리 앤 앤 원 앤 어? 왜요 뭐가요? 1 1 2 3 어? 뭐죠? 깜짝깜짝 파티 생일인가요? 6 어? 1 2 3 이거 왜 안돼 어 저기 어 저 심버 신한테 지금 녹나가는 겁니까? 안녕 야 야 이리 장난이야? 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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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때리지 마십시오 어 뭐지? 넌 먹어 잠깐만 저 저 시다아악 뭐야 별거 안들고 있었잖아 맞아 집에 쓰레기네 괜히 죽이고 왔대 어 가진게 없어 거지야 거지 신새끼가 이거 좀 깔끔한 것 좀 들고나야지 그니까 여대까지 가진 신 중에 가장 거지였다 내 알 개거지인줄 신도 저렇게 볼게 없어요? 응 물건만 없어 들을것도 없고 만질것도 없지 어 왠지 모르게 내 촉이 누군가 위에 올라와 있을거 같애 이런 타이밍에 으아악 태라시가 너 지금 아 어 뭐고 그럴거 같지 않냐 저기요 네 내가 신인데 지금 제요 저 저를 죽인겁니까? 아니 중이 아니라 터치한건데요 네 저 터치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가 좀 결백증이 아 그러면 다음부터 안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안그러게요 여기 중이 어딨어 이거 보여요? 그거요? 네 그게 뭔데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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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없어 잘됐어 어 아따 철실은 죽인겁니까? 괜찮다 원래 이렇게 할래지 해봐 더해봐 더해봐 해봐 이 개자식아 더해봐 더해봐 해봐 개자식아 내가 할수있어? 어 오늘 방송 망쳐보고싶어 더해봐 하나 더해봐 아이구 하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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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해봐 해봐 할수있어 이 아가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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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못하면서 해봐 해봐 못하네 빨리 해봐 해봐 에이 하지 아니 진짜 해봐 진짜요? 해봐 어 어 저 그렇게 상남자는 어 무서운데 상남자를 해봐 아니 아니 싫어요 저 여자할래요 해봐 여기다 하나만 던쳐봐 하나만요? 네 어 던쳐봐 어 저 시인 저 퇴직했거든요 저 이제 저게 안 돼요 저 여기 노동자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응? 어 야호니 야호니 점심 자 가자 안녕 만드기 3 2 아 안녕하세요 에어아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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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오늘 한 벌에 끝내버리지 않아 머세 가기전에 추천메티를 날리고 가는게 어땠나 여러분들은 추천만 한 번씩만 안 누르면 추Xt Allen a terrain popularity 촬영 시청자가 그렇게 추천눈을 잘 누른다면서 먹 proportional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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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지났다!!! 마세이!!! 시청자가 그렇게 추천을 잘 누른다면서 마세야 정말로 멋진 것 같구만 대게를 되게 많이 먹고싶으면 추천을 되게 많이 누르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천을 되게 많이 눌러서 추천을 되게 많이 먹겠구나 들었습니다 나이스하구건 우리 여러분들이 추천을 되게 많이 마세이!!! 우리 살류님께서 120개로 배가임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개도 아직 100개로 배가임 120개로 배가임은 마세이!!! 마세이!!! 살류님 마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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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마세이!!! 마세이!!! 마세이!!!!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이거 터뜨리고 가죠 멋있는 것이 깨고 왔습니다 음... 다이아분도 멋있구만 반짝반짝하니 부실만 하겠구만 어떤게 진짜... 어떤거 부시는거 보자 어차피 다이아는 하라고 못 부시는게 보자 그냥 한번 내가 부셔야지 이건가 못 부시면 보고 가야지 좋았어 이거고 가짜 가짜 있네 가자 가짜 그냥 정신이네 정신인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이거 부시면 우리팀이 이기는구만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누가 올라온다 도망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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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는데 여깄는데 잡아봅시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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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리 어디갔노 메롱 메롱 너무리 어디갔노 아참 아 거기서라 도망차아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해 여우를 아참 쫓아올거니 안뇽 미션 챕터1 적팀에 다이얼을 부셔라 이 디엔트를 이용해서 적팀에 다이얼을 부수시오 냠냠냠냠냠 엄청나구만 정말로 일익이구만 가져라 너무리야 너무리를 죽여라 반대편으로 한 명이 돌아라 안죽간다 안죽간다 여울아 제리한테 돌진해 제리 제리를 죽이고와 제리의 능력을 빼고와라 아아 야와 나 죽었어 아아 오빠야 야 너구리 너구리 우리 이기지 간다 오빠야 죽었어 오빠야 동네 한 방 help 오빠야 우리 자기만 오빠야 오빠야 안됩니다 학원님 소바야~~ 잘 됐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죽았다! ㅅㅂ 소바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학원님 야 적김 적.. 야 근데.. 근데 끝났는데 적김? 용자님!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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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ши 아 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ㅇㅇ 여러분들 아 추천좀 눌러주세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추천을 눌러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추천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추천 안누르신분들 매너가 아니죠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잘생기신분들 멋쟁이분들 친사적이신분들 아 끝내줘네요 열주일 지나고 여러분들 추천 누르십니다잉 공허잉 아 우리 시청자분들 추천 멋쟁이 멋져부러 추천 멋쟁이 멋쟁이 애들 다 불러라 아 여기있어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무슨을 알아 아 4000개 되겠네